같은 팀 3명에서 동시에 200을 다 마신 다음에 말을, 문장을 이어서 하는 거야. 형이 마지막에 그리워하다... 이거 빼세요, 이거. 아, 뭐 이런 방송이 다 있어. 아니, 형 탄산 먹고 트럼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. 아, 그럼 그래. 탄산은... 그렇지, 그럼 할 수밖에 없는... 멜로디 여러분들, 탄산 먹고 트럼 안 하시는 분들 없죠? 하겠습니다. 뭔가 다 지나서...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... 아니, 둘 다 못 맞혀. 형이! 난 그냥... 난 그냥 그렇게 살아... 너를 그리워하다... 그리워하다... 내가 지금까지 만든 팀의 지켜보는 중... 그냥 계속 가버렸다... 좀 더 깜짝 놀라... Makes me feel it right I can't put my head on the same thing awak의 전편을 보면 eres 이렇게 될 것 같아... 이럴양 해야 돼요! 해야 돼요! hey, man! 고요했습니다! 고요했습니다!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진짜 미안해요 소리 틀렸어요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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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anna be an outsider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BAM Please